잔나비 걸상버섯 잔나비 걸상버섯 잔나비 걸상버섯을 만났습니다. 잔나비 걸상도 제가 처음으로 만나보는 버섯인데요. 여기 이렇게 갓 윗면이 목질 재질을 갖추었고 여기 원숭이가 위에서 뛰어놀았다 해서 잔나비 걸상버섯이라고 합니다. 하나 둘 둘 사이즈를 보면 비교 손 손 손으로 제대로 못 짓겠다 사이즈가 상당히 큰 잔나비 걸상버섯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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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이렇게 둘 하나 만족하면서 예전에 들은 여기에 더 클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